1, 2, 3 보세요 크리스탈 덱으로 투명한 마법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1년에 한 번 마술이 아니라 마법을 할 줄 알아요 진짜로 오늘이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두 분이 너무 순수하셔서 그 순수함에 카드에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한 Khan 창 초보자도 쉽게 마술사가 아닌 마법사가 되실 수 있어요 크리스탈 덱 하나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. 카드 케이스 안에 크리스탈 덱을 넣고 단통을 할 수 있는 마술도 연출할 수 있습니다. 최고의 마술 도구 크리스탈 덱